안녕하세요 성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란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보여줄게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있잖아. 우크라이나의 예쁜 여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면 김태희가 농사를 짓는 거야. 김태희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타플레스 배우고 제일 예쁜 배우인데 다 그렇게 생겼다 우크라이나이잖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한국사람들끼리. 제일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우크라이나죠. 아 그래? 여자분들 보러. 가봤어?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여자를 보여줄 거야. 사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자라면 그냥 미녀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최고의 미녀의 나라. 아 맞아 맞아. 첫 번째로 티대되는데. 경찰이야 이게. 경찰 맞죠? 그냥 잠깐 코스프레 한 건 아니죠? 코스프레 한 거 아니야? 약간 범죄 조장하는 거 같은데요? 잡혀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찰총장이야? 그냥 경찰 중에 한 명도 아는 경찰총장님이 이 정도라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서. 커뮤니티를 보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한국으로 오세요. 우리나라 범죄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젠장 왜 치즈. 우리랑 똑같네. 왜 치즈 당하고 싶지. 와. 오. 루크라이너로 갑시다 여러분. 약간 이런 거. 아니 이거 진짜 총장이 아닌데. 그냥. 모델인데요? 모델이 그냥 그. 경선을 입은 건데. 코스튬 한 느낌이야 그냥. 근데 구글에서도 또 이쁜 여자가 또. 상의로 줄여준 거겠죠. 이번엔 대박이야. 다음. 수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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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선생님 있었으면 수학 1등을 받았을 거 같아. 야 이거는 근데 잘못된 거 같아. 공부에 집중은 될까요? 아니 차야. 이거 뭔가 데이터 잘못된 거 같아. 이게 말이 되냐?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면은. 아니 직업은 맞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게 다 사실이겠죠. 모르지 구글에서 이제. 응. 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면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은 공부 집중 안 돼. 못 하지. 못 해요. 진짜 예쁘다.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랑 경찰 총장님만 봐도. 어. 전 우크라이나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그 선생님 중에서도 제일 예쁜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여기 커뮤니티에도. 정말. 감동. 또 감동입니다. 개감동. 누구는 돈 많이 벌어서 오크라이로 갈 거야. 야 우리. 우리나라 남자분들 전부 오크라이나 갈기 되네요. 눈에서 눈물이. 최근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매력이다. 와. 엘프다. 그냥 수학 공부에 올인하고 싶어지네요. 야 진짜.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전 선생님들. 지금 보는 거는 모델이 아니야. 선생님. 오. 일반 집중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지. 하. 신기하다. 자 다음 가보자. 다음은. 여자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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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너무 뭔가 이거. 양념. 양념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 올린 게. 이게. 나 재입돼야 될 것 같아. 재입돼까지. 재입돼. 재입돼 가서 여기 밑에 들어가야겠다. 우크라이나도 징경제인가요? 나 모르겠어. 그럼. 우크라이나도 군대를 가나요? 여자분들이. 한국은 다 가야 되잖아. 남자. 여군이 거의 없죠. 다들 전투력도 있겠죠? 모르겠다. 와 근데 신기하다. 이게 몇 년도야 이게. 자 다음 간다. 다음 간다. 유도 선수. 다리아 빌로디드. 다리아 빌로디드. 야 이거 진짜. 뭐지? 아니 머리를 이렇게 상투머리를 하고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운동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말랐어. 야 운동하는 입장으로서. 얘기해줘. 보호해줘야 돼. 이런 분들은 보호해야 돼. 아 보호해줘야 돼? 데리고 살아야 돼? 그죠. 아 운동하지마. 운동하지마. 운동화 다 치면 어떡해. 또 내가 물어볼게. 또 내가 물어볼게. 운동하지마. 다음은. 체조 선수. 야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뽑은 것 같아. 모델 사진에 누가.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 쳐가지고 이게 나온 것 같아. 그 그러겠죠 구글. 근데 이게 체조 선수라 그러면. 체조 선수 같아? 너 알아? 운동화 입장으로서. 모르겠는데 일단 예뻐요. 하하하하. 눈이 안 들어와? 그게? 직업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일단 다 할 것 같아. 아 이거 바비 인형인데? 머리 이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체조 선수야 이거. 다음. 다음. 아 의사야. 치과 의사인가? 그러니까 치과. 치과 모델인데? 치아 모델? 치아가 너무 예쁘고. 웃는 모습이 일단. 국보급이네. 약간 다 코스프레 한 것 같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신기하다. 진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하하하하. 욕구가. 다음 달에 가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형. 저. 28일날. 형. 같이 갈래요? 하하하하. 다음은. 모델. 다샤타란. 와. 예쁜데. 그 전에 봤던 분들이랑. 엄청난 차이를 모르겠어. 얘는 약간. 그냥 인형 같아. 모델 같아. 하. 너무 예뻐요. 눈이 갈색이네. 진짜 예쁘다. 야. 하. 하. 근데. 분명히 우리도 있을 것 같아. 요즘 우리가 본 게. 과연 다 사실일까. 정부의 바다에서. 근데 총장은 진짜잖아. 저건 이. 경찰총장은. 유명해요. 한국에서. 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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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막. 많고. 신기하다. 하. 자. 비행기 타고 가자. 지금 바로 가야 돼.